신명기가 쓰여진 시대는 이러합니다 신명기가 쓰여진 시대는 이러합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들이 아라노대 40년간의 생활을 해서 이 요이요 약속의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가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설교가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새로운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율법을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추레굽 1세대가 가데스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켜서 모두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레굽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신세대가 가난한 정보계에서 주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율법에 관해서 다시 한 번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이 가난한 땅은 너희가 정의롭고 너희가 바르기 때문에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났다 다지가 고래카라 세이복을 할 가난한 땅은 바로 가난한 족속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의 의로 인해서 가난한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가난한 땅을 눈앞에 들고 있는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왜 이렇게 먼저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한테 허락하신 땅이다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 너희가 지금 정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味이다 그래서 세이복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더 힘을 얻어서 더 힘내서 정복에 힘을 썼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ように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장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다음 장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정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정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残念한 것에 나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한 번에 보면 50명의 학생이 있으면 그 안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50등을 하는 학생도 있죠 50명의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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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1등이 있으면 1등을 하는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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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도 아니요 여러분이 1등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물론 제가 열심히 해서 1등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 또 흥미도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가 1의 학생들에게 1은이으로지 않았으면 좋았는데요 저는 왜 공부하지 않으면 좋았는지 그리고 공부하는 재미가 후 공부할 수 없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금 이 현재 상황밖에 볼 수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계획하거나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부모님들은 알고 계셨죠. 학생 때만이 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두어야 그 다음에 인생이 조금 더 편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 혈기왕성한 신세대들이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 혈기왕성한 신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했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직접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들은 빨리 정복해서 하루라도 이제는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그 땅을 가치取고 이제는 안전한 생활을 보내주고 싶었죠.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귀에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귀에 거슬리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 눈앞에 밖에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현재, 지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출애국 1세대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은 너의 공의와 너의 성실함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부모님들은 한 번에 절대 말을 안 듣는 아이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맹세에 대해서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 민족의 수요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만기 때문이 아니다. 주가 아니다가 타고 싶다 때 아니다가 타 flush thatar 아니다가 타고 быстр 반응하는 것은 너희가 어느 나라보다 Gamalia 오히려 너희 민족은 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 미야마 또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에 말 미야마 너의 그 종대였던 집 그 애국 바로의 손에서 너를 성냥하였느니라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치고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인간은 눈앞에 일 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 코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런 엄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감정 너의 생각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죄이다 내가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感じる 감정通り 내가思うその考え通り生きること全て가 죄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지극히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내 인간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으로 또 징계의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掴んで 神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동떨어지거나 또는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또 그리고 현재 이 미래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空間 현재과 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바로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눈앞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神様을 신뢰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心으로 신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몸버림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까지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기대도 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참된 복을 부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その時に私に神様が私의想像も期待も遥かに超えた 素晴らしい祝福を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나아가는 깨달아지는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ただ神様だけを信頼して 神様の深い愛を悟ることができる 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 예수様の皆によって 축복します 이 시간 말씀의 생각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言葉을思이巡らして 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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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